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 뜻을 따르는 모든 신하들아.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재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어서서 성령님 오늘 일독서 말씀은 20절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이 천사라는 이 말은요 영어로 얘기하면 메신저 이런 뜻인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가브리엘 천사나 또 라파엘 천사 같은 경우는 하느님의 특별한 뜻을 가지고 토비아나 아니면 성모님에게 나타나서 하느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모습이 구약성경과 또 루카보금에도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오늘이 수호천사 기념일이잖아요. 하느님께서는 그런 천사들을 모두 우리들에게 다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어디를 가던 그 천사가 먼저 앞서가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또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곳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이지만 우리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하느님 나라죠. 그 하느님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천사들이 분명히 우리들을 도와주고 있고 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죠. 왜 천사들의 그런 도움을 하나도 못 느끼는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의 말을 잘 들어 내가 일러준 것을 모두 실행하면 나는 너희 원수들을 나의 원수로 삼고 너희의 적들을 나의 적으로 삼겠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들 그것들을 실천하게 될 때 바로 천사들이 우리들 곁에 있으면서 힘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계속 며칠째 선포가 되고 있죠. 그 천사들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가 달성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곁에 수호천사가 백 명이 있고 천명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느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달려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 아무튼 우리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천사들이 분명히 우리와 같이 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될 때 그 천사들의 보호와 또 특별한 은총이 우리들에게 더해지게 된다. 이거를 좀 묵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금 말씀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여요. 10절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우리가 수호천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수호천사가 하느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고 그것은 무엇이냐 수호천사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느님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내가 이웃을 무시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소중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천사를 통해 하느님과 아주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매일 험담하는 저자매도 1번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다. 2번 연결 안 되어 있다. 몇 번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과 아주 특별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오늘 복음을 보면은 복음의 원래 메시지는 어린이처럼 회개하는 삶인데 오늘 수호천사 기념일이니까 이 천사에 맞춰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존재, 미약한 존재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대해주고 업신여기지 말고 또 사랑으로 대해줘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만큼 상대방도 소중합니다. 내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라는 생각 이런 게 얼마나 비복음적인지도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좀 못 산다고 해서 좀 못 배웠다고 해서 아니면 또 좀 뭐라고 할까요 나보다 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들이 은연 중에 드는 생각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다 악에서 나오는 마음들인 겁니다. 남들보다 더 나아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치장하죠.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뭐 물건 가져와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누가 사줬다 다 미련한 짓이에요. 복음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고 있는 행동들이거든요. 왜요?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다 특별해요. 하느님 안에서는 내가 이걸 빨리 깨닫고 내가 내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돋보이려는 마음 특별해지려는 마음 남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 다 악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좀 묵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중한 만큼 모든 사람들도 다 소중하다. 그러면은 나는 이런 하느님의 마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죠. 그래요. 오늘 수호천사 기념일인데요. 여러분들 수호천사가 항상 우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될 때 그 수호천사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이 우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 다 특별하고 하느님과 수호천사를 통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웃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자랑금지하세요. 자랑금지 남들에게 질투 유발하는 말 금지 아셨어요? 나만 좀 더 낫다라는 것을 은근히 표현하려는 그런 것들 그런 것 금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뭐냐 물건 가져와서 자랑하는 것 내 손주가 천재라고 얘기하는 것 그 얘기 들어보면 우리 모든 손주들은 다 천재예요. 내가 들어보면 그 나이 때 못하는 것 다 한다고 얘기하고 그게 다 악에서 나오는 마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만나는 이웃들을 오늘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시고 하느님 말씀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들 곁에 있는 수호천사가 하느님의 얼굴을 늘 보고 있죠. 방긋 웃으면서 하느님께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은총을 내려달라고 대신 이렇게 청해 줄 겁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